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살아요 36과 짜잔! 나는요 자기 속에 인형 만들기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어요 자 신나는 오감놀이 활동하러 다같이 출발! 아하하 아나바이브 성경 공부 시간 그밖에 활동하며 하나님을 배워요 첫 번째 오감활동부 그림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번째 인형 위에 나는요 옷을 연결하여 붙입니다 세 번째 인형 옷을 넘기며 나는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를 외칩니다 안녕! 안녕! 안녕!